1970년대 전범국이었던 일본에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일어난 연속적인 폭파사건들 사건의 주인공들은 전범기업들에게 무력을 통한 경고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일본 제국주의의 중심부를 전장으로 만들겠다는 이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아시아 반의 무장전선, 그들은 과연 왜 폭파사건을 일으켰을까요?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고 스스로 모여 폭파사건을 일으킨 이들은 바로 황범한 일본 시민들이었습니다. 전쟁 피해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국기업에 폭탄을 설치했던 그때 그 사람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성찰을 부르짖는 일본 시민들의 이야기 화를 20일 개봉한 동아시아 반의 무장전선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화 등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8월 20일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도 기대하고 궁금하던 다큐멘터리 영화 동아시아 반의 무장전선이 개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기다렸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특정 사건이나 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면 어떠한 쪽으로든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입장을 나눠 의견의 차이 혹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반면 이 작품은 제국주의였던 일본 정부의 간악한 행태와 피해 국가들의 고통에 대해 조명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당시 사건을 일으킨 동아시아 반의 무장전선 구성원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들처럼 객관적인 위치에서의 정보 전달만을 위해 영화를 보러 가신다면 약간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아시아 반의 무장전선이라는 작품은 정보 전달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실제로 당시 활동했던 시민들의 입으로 듣는 당시의 시대상과 당사자들의 성찰 그리고 울분을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아시아 반의 무장전선은 꽤나 흥미로운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를 침략하고 약탈했던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침략을 도운 기업들에 일으키는 다소 극단적인 경고와 처벌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제동을 거는 평범한 일본 시민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눈길이 가는 소재입니다. 심지어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이라는 이름 하에 모인 평범한 시민들이 체제가 전혀 잡혀있지 않은 느슨한 연합이 아닌 굉장히 신념이 강하고 실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합을 구성했던 일명 늑대부대, 대지의 엄리부대, 전갈부대가 구성원들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들이 일으킨 사건이 이토록 거대하고 강한 색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거의 노출이 안되었다는 건 그만큼 비밀리에 활동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일종의 야사 정도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여기서 작품에 아쉬운 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면 자연스레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어지고 이를 어느 정도 영화 속에서 해결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이를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물론 김미래 감독님이 단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게 영상 속에서 드러나기는 하지만 몇 개의 신문기사들을 제외하면 당시 활동했던 구성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나온 뜻깊은 장소를 찾아가는 정도의 방식이 몇 번이고 반복되다 보니 몇몇 분들에게는 가슴으로 울리는 무언가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충분히 더욱 관심을 가질 만큼의 정보를 그 이상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의 활동가들마저도 몇몇은 아직까지도 지명수배이거나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고 하니 결국엔 더욱 다채롭게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소재였기에 이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소재의 정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섭인社会이라든지 인지 모를 떨림과 고마움,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작품에 등장하는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연합의 실존 인물들과 그 주변인들의 모습은 지나간 세월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50대, 60대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어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회환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들의 위치로서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를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과 함께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가장 빛났을 수도 있던 순간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으며 아직도 몇몇은 지명수배 중이거나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아리랑은 그 미안함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난 날에 폭탄을 들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보다 자신을 가해국의 시민으로 만든 그래서 폭탄을 들게끔 만든 제국주의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의 피해국이었던 국민으로서 고마우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이물산 가시마 건설을 폭파시켜준 그 일본 시민들에게 말이죠. 네 오늘은 김미래 감독님의 8월 2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에 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너무도 흥미롭고 인상적인 소재였기에 작품의 완성도와 전개 방식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한 번쯤은 꼭 봐야 할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많은 일본 기업들의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본 제품은 쓰지 말라는 1차원적인 소리가 아닌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만약 일본의 제품이라면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도 한 번 생각을 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계에서도 일본을 묘사할 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악의 축으로만 그려내는 회기란된 방식도 슬슬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